엑소옥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일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두 번 발생을 했고 와카야마에서 총 세 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수도에서 났기 때문에 그 와카야마 바로 거기에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기수도는 일본 기이반도와 시코크 사이 헤어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도까라에서 7번 났고 어저께만 지진이 12번 났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상황으로 일본이 가고 있고요. 도까라에서 230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고 오늘도 도까라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4월 12일에만 지진이 40번 났습니다. 도까라에서 그 중에서 지진이 36번이고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본이 언제 지금 침몰할지 모르는 지금 대부분의 세계의 지진학자분들은 일본이 곧 가라앉는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나간호까지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일본은 경제도 지금 최악이죠. 안타깝습니다. 지진하고 화산폭발로 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 최악의 경우를 사쿠라지마까지 폭발하면서 경제 안보마저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80년도와 90년도에는 그래도 일본이 전세계 반도체 시장이 점유율이 50%에 육박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전세계 10대 반도체 회사로서 애니시라든지 도시바, 히타치, 후시스라든지 미쓰비시 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3년인가 아마 미국의 1위를 뺏겼습니다. 삼성전자에다가도 또 DM 분야 1위를 내줬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그냥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대만의 TSMC, 파운드리 미탁 생산업체 세계 1위 거기에 또 일본의 유치를 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이바략기현에다가 연구법인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 이바략기현이 어디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최고로 위험한 곳에다가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 또 왜 TSMC에 연구법인을 거기다가 왜 설립하려고 하는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또 일본이 양적 완화를 실시한 이후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위기에 지금 있고 개인 최악의 상황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금 인플레이션 위기에 있습니다. 이 양적 완화를 인해가지고 대량의 자금 공급을 거기에 초대형 재정지출이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급속한 금리 상승 이로 인해가지고 주가는 하락을 하고 대불황에 빠지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또한 통화가치가 하락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저금리에 의존하는 일본이 결국 경제가 몰락하는 길로 지금 가는 상황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그 버블이 꺼지면서 주요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이기지 못하고서 도산을 계속 하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또 이렇게 일본의 경제가 갑자기 또 이렇게 안 좋아지면 또 한국 내에 있는 자금을 일시에 회수해 나가려는 또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의 좋은 영향은 사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나가노 지진을 보면 4월 14일 오늘 오전 2시 1분에 나가노 현 북부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진원의 깊이는 고쿠아사이. 고쿠아사이에서 매우 얕다는 얘기입니다. 이 얕을 천자입니다. 매우 얕다.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고쿠아사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이 진원의 깊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쓴 겁니다. 고쿠아사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표명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험한 겁니다. 진동이 더 커지기 때문에요. 위험한 겁니다. 더 충격이 큽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6으로 작다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규모가. 그런데 이 나가노는 군발 지진의 지역입니다. 이 나가노 지역은 군발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수많은 군발 지진들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가노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구마모토 대지진 역시 이 나가노 지진처럼 군발 지진이 계속 발생이 되다가 이제 대지진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 나가노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여기서 이 나가노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제보다는 좀 약하죠. 1.6 하지만 이 고꾸아사이지 않습니까. 진원의 깊이가 고꾸아사이. 매우 얕다.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고꾸아사이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만약에 한 3, 4, 5 하다가 한 7 정도 쳐보세요. 규모가. 그 다음에 진원의 입이 고꾸아사이. 그러면 진짜 여기 일본 이 나가노 지역은 말씀드렸죠. 나가노에 죄송합니다. 원전이 있다고요. 여기 나가노 원전 오래된 원전이 돼. 그러니까 좀만 충격이 있어서 방사능 그냥 노출해버립니다. 굉장히 과거에도 이 나가노 수많은 지진학자들이 경고를 했어요. 나가노 원전 위험하다. 그때 뭐 그 당시 한 몇 년 전인데도 셧다운됐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지금 현재 나가노 원전이 현재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셧다운된 건지. 어쨌든 간에 셧다운됐다 해도 그 원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 나가노는. 나가노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나가노도 근처에 야케다케 그 다음에 온타케 아사마 구사스 시리안에 화산이 4개나 있어요. 온타케 화산은 말씀 많이 들었었죠. 후지산과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화라산에서. 3067미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상에서 등산하던 분들이 많이 사망하셨었죠. 지금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군발 지진이 나가노에서 발생이 될 경우에는 이 나가노에 있는 야케다케 온타케 야사마 구사스 시리안의 화산이 폭발을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화산들이 마그마 안에 기포가 발생이 촉진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극을 주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는 대분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피해를 일본 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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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